우리 집에 강아지 이름이 해피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이가 굉장히 혼자 있다 보니까 유기견으로 있던 아이라 대사랑이가 강아지를 분양을 받으려고 동물보호소에 갔어요. 입양을 하려고 갔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갔때마다 그 아이가 굉장히 반겨워하고 반겨워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반가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했더니 그랬더니 집사람은 그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랬더니 제가 아나보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오늘 제가 안락사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가 굉장히 집에서 잘 자라고 있고 그래서 혼자서 굉장히 외로운 것 같아가지고 한 마리를 더 하자. 그랬더니 우리 집 앞에 장로님 댁이 계시는데 거기가 전원주택이다 보니까 개들을 많이 키워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한 번 연락이 왔어요. 여기에 장로님 댁에 강아지를 한 마리 준다고 하는데 한 번 보러 갑시다. 그래 갔어요. 이제 갔는데 갓 태어난 강아지들이 막 어미젓을 물고 있었어요.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녀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갈색이 너무 예쁜 강아지였어요. 견적은 코카스판니엘인데 얼마나 까불고 나대는지 몰라요. 이 녀석을 집으로 데려왔지만 거실에 홀로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내가 혼자 강아지 때 같이 있다가 혼자 있으니까 밤새도록 울어댔어요. 저는 그 소리를 걱정하면서 잠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소리에도 해피는 제 목소리만 유독하게 활짝 웃는 해피였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꼬리만 치는 게 엉덩이까지 막 흔들면서 그냥 엉덩이가 꼬리가 빠질 듯하고 막 활짝 웃는 애예요. 그리고 제 발소리가 멀리서 나오면 또 오고 또 TV를 볼 때 있으면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제가 발로 탁탁 쳐요. 그래서 자기를 비켜달래요. 그래서 내 품에 안기면서 굉장히 편안해지고 아 잠을 자는데 어느 날 잠을 잤는데 뭐가 이상해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와가지고 눈을 딱 뜨니까 세상에 내 벽이가 조금 긴데 내 베개를 비고 내 앞에서 나하고 같이 코를 골고 자고 있어요. 이렇게 드릉드릉 그 코고는 소리에 내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있는데 그 해피아이는 굉장히 행복한 아이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갈레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엔 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분의 믿음은 그의 큰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호수아를 도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세울 때 이 갈레비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했어요. 모세를 도와서 여호수아를 도와서 여호수아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의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주님의 목소리에 활짝 웃고 주님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품을 가장 편안하고 행복했기에 큰 믿음이 생겼음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주님의 해피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주님의 해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곤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완전합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후회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안심이 됩니다. 전쟁이 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진이 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의 복은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손을 펴고 사십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늘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주시고 꿈대로 이루어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약속의 땅 가난을 떠나 애굽 땅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즉각 갈등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왜 가난 땅으로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분명히 거기에 있으면 여기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애굽에서는 늘 실수가 있고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돼서 너무나 번창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부모님을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들었죠.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도시에 나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명절때 오서 가지고 할아버지에게 돈을 사주셨을 때 할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해도 그냥 생생해요. 어깨에 다 힘주고 다녔어요. 그랬던 평소에 우리 집에 오지 않던 동네 어르신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잘 돼서 그 집안에 무엇을 해준다는 것은 바로 부모들의 자랑입니다. 자녀들이 잘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 부모님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내 안에서 내 믿음 안에서 나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안에서 생활에 다워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런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구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생활에 다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리로 가다가 옆에서 기웃거리고 저리로 가다가 저쪽에서 기웃거리고 오메 저기가 좋은 거 오메 좋은 거 거기 가서 나도 모르게 막 빠져 있다가 거기 수렁에 빠졌다 다시 또 이쪽으로 오고 그런 삶을 우리는 계속 반복해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이 가난한 땅으로 와라 너희가 가 있는 애굽으로 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날 저희들에게 현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하나님은 파도가 넘실거리고 비바람이 치는 것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빈틈없이 완벽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주제예요.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장세기 46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랬어요. 자, 이야기는 뭐냐? 의심할 때가 있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기다릴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행동할 때요. 믿을 때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한때 의심했습니다. 주저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야곱이 밖에 나와서 보니까 진짜 그 왕이 보냈던 그 어마어마한 수례를 보고 현실을 보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짐을 싸들고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완전히 이건 꿈일 거야. 이건 꿈일 거야. 한번 꼬집어봐. 이게 바로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꿈과 같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 아니야, 이건 분명히 꿈일 거야. 할 때 한번 내 볼살을 한번 꼬집어도 보고 내 손등을 꼬집어도 보기도 합니다. 바로 야곱은 성경의 기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2, 30년 동안 죽었던 아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2, 30년 만에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그 말을 듣고 그것도 뭐냐? 애굽에 굉장한 강대국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과 같은 곳에 부통령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아들이 거기엔 담바2, 담바3가 되어있다니까 그 나라에 총리 대신이 되어있다는 말 듣고 맨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내 애네들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했더니 그 나가서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왕들이 타고 다니는 마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마 야곱의 생각을 복잡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메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이 약속했던 축복의 땅을 놓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직장을 정할 때 그리고 결혼 대상자를 정할 때 또 내가 살 곳을 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결정하지 못해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것이 맞나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 맞나요? 하나님, 내가 원하던 직장 바로 저곳인데 하나님, 저곳이 진짜 하나님이 정한 직장인가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직장인가요?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기도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그렇게 해라,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내 그래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기도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라라라라라라 해봐요. 얼마나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이래 봐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크게 들으려고 양쪽 귀를 쫑긋하게 세워도 들리질 않고 있으니 이건 귀가 막혀서 그런가, 코가 막혀서 그런가 왜 나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을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더듬어 봐야 하고 추측해야 하니까 이를 결정하고도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야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은 아들이 있는 애곱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짐을 싸서 갑니다. 사실 그 결정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난의 경계인 부에일세바에 이르렀을 때 야곱이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오늘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것을 확인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일을 해야 옳은 곳인가요? 내가 이곳으로 이 직장으로 들어가야 주님이 정한 직장입니까? 하고 놓고 이 집이 주님이 정한 나의 우리 가족의 삼터입니까? 우리 가족의 이곳이 본양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저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볼 때 제가 이제 노회장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이전을 해가지고 딱 가서 보면은 그 상가에 절이 있어요. 그 상가에 무당집이 있어요. 그 상가에 이상한 철학관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 건물에다가 이렇게 그 교회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답답해요.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싸워서 쫓아내면 됩니다. 물론 쫓아내야죠. 기도하고 쫓아내야죠.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 소모적인 싸움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안 만들어도 될 걸. 이 소모적인 것을 왜 내가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가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그 물을 밟고 첨벙첨벙 지나갑니까? 피해가잖아요. 피해가야죠. 맞아요. 피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밟고 지나가요. 그럴 때 보면 참 답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셨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보면 지가 지쳐가지고 지가 교회도 못하고 엉뚱한 대로 이사가 다시 가야 되고 우리는 그거 잘 봐야 돼요.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저도 맨 처음에 교회를 그쪽으로 가게 될 때 무당집이 있어가지고 저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주인이 이야기를 합디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나갈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가 짓는 동안에 저 간판 띄게 할 수 있냐? 띄게 하겠다고. 띄워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들어가가지고 한 달 동안 있기로 했는데 한 달 내 나갔다 그랬더니 새벽마다 대문 앞에다가 기도했어요.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2주일 만에 한두 달 있어야겠다는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그것도 뭐냐? 밤에 도망갔어요. 그러고 나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오면 이렇게 보면 이해해 보니까 또 무당집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또 이릅니까? 그러면서 그 집에 가서 새벽마다 문을 대고서는 문 꼭지에 대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없어질 자다 없어질 자다. 하고서는 기도하고서는 나중에 한두 달 지났나요? 그래가지고 미장원에서 머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원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여기 무당집 이사 간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무당집이요. 자녀들이 꽤 많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 자녀라고 했다는 게 무당들은 다 엄마라고 한대요. 부르기를. 이렇게 신내려가지고 해준 사람은 한 4,500명 된대요. 그런데 굉장히 짱짱하게 그 집이 잘 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때부턴가는 그 사람의 병들고 그 사람 안 가지고 혼자 씩 웃었어요. 말하는 게 뭐냐. 내가 새벽마다 거기다 문꼬리 붙잡고 안수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두 달 만에 없어졌어요. 전에 새벽마다 그 집이 내가 들어가기 전에 무당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내가 소모적인 것을 해야 되지?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태와 그런 데는 일부러 골라서 가지는 마십시오. 물론 가급적이면 그 무당집만 찾아다니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 무당집만 깨트려버리고 그 자리에다 교회를 세우고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우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런 거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피해갈 수 있는 거 피해가자는 거죠. 나의 능력대로 그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성령에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이 몇 명인지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천사들을 사단으로 끌고 다니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천군 천사들을 끌고 다니는 천사들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 사람 믿음과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천군 천사 능력들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는 서로 성령이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앉아가서 성령들끼리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문자들을 드릴 때 제사장의 몸이 흔들고 안개와 같이 그곳에 제사장의 그 장소가 제사되는 그 장소가 성경이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그 흔들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들을 때 방언을 받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냥 완전히 지붕이 흔들흔들거렸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믿음에는 뭐냐? 거기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무엇이 나오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내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내 입으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불을 지져 기도하는 대로 모두가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기도 드릴 수 있고 결정하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 예배를 들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고 재단을 쌓으십시오. 그동안은 멈추어 서십시오. 마음의 뜻과 정성을 다여 예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의 실수는 자신의 열정으로 일을 하다 보니 자기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일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고 내 비전을 이루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제게도 이것에 대해 묻는 시간을 주셨어요. 멈추어 서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망하게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병들게도 하셔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인공이성을 쏠 때 궤도 수정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지구에서는 과학자들의 각도를 계산해서 인공이성을 쏩니다.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가면서 계속 궤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의도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먼 길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목표 지점에 갈 때까지 계속 궤도를 수정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궤도를 수정하시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을 원하시는 자리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너무나도 힘들어 하세요. 사업이 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아시죠?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저의 사업을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받으면서 그 사업장이 일어났어요. 그 사업장이 일어나서 보니까 그 사업장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맨 처음에 주의를 지켰습니다. 주의를 지키면서도 보니까 하루 24시간이 되려 모자라는 거예요. 왜? 회사가 너무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교회를 한 번 빠지게 되는 거예요. 수요예배도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금요예배도 빠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나오는 날은 주일날에 한 번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밖에 안 나와요. 일주일에 한 번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계속 새벽예배도 나오고 수요일 금요일 날 나와서 부르지적 기도했던 이 집사님이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 집사님이 사업이 너무너무 바쁘다고 합니다. 사업이 너무너무 바빠서 너무나도 많은 복을 받아서 교회에 나올 시간도 없습니다. 이 사업장 망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입은 확 틀림확도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될 때는 안 될 때는 너무너무 안 될 때는 하나님만 붙잡고 너무너무 잘 때는 하나님을 주신 복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실 때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일 속으로, 사역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역의 힘은 예배로부터 흘려 넘치는 거예요. 예배가 있으면 사역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역은 할수록 힘이 납니다. 병든 자는 일하면 일할수록 피곤하고 건강한 사람은 일할수록 힘이 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피곤한 것은 어딘가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하다면 일을 하면 할수록 몸에 힘이 붓고 상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힘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면 할수록 독수리처럼 힘이 흘려나오기를 바라고 헌신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절에서 그 아비 이삭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나타나 야곱아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거예요. 이렇게 희생제물을 드렸을 때 그날 밤중에 이상중에 그날 밤에 이상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일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바울이 전두할 때 성령님이 그 얘기를 막았습니다. 그를 바닷가로 몰고 갔습니다. 사도바울은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을까? 라고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날 밤 이상중에 마게도냐의 청년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필립보로 갔습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사도바울은 기도처를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가는 길에 만난 여자가 루디아라는 여자예요. 그리고 필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지금의 유럽의 전도의 천문을 여는 사건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섭리, 인도하심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벌써 여덟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어요. 야곱은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자격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아, 야곱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모세도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곤 합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를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도망가지 마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3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단어가 재미있어요. 여기서는 뭐냐? 하이리. 하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는 뭐냐? 영어의 정관사 더를 이야기합니다. 더와 같아요. 앨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즉 뭐냐?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비에게 주었던 약속을 아들에게도 지금 주고 계십니다. 복은 전승되어. 복은 이에서부터 내려와요.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은 3,4대까지 주고 축복은 복은 언제까지? 천대까지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뭐냐? 계속 전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다이시 무엇이냐? 그 자녀들이 다이시 집안이 잘됐던 것은 무엇이냐? 다이시 그의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모습을 보고 솔로몬은 그 자리에서 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아버지의 행했던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참겠노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누구한테로 그 저주가 류보암에게로 내려가죠.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에게로 전승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아들이 놓고서는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는 아버지, 아버지하고 기도하는데 그 아들은 뭐라고 기도하냐?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야, 너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해야지. 왜 할아버지라고 하냐? 아버지가 아버지, 아버지가 아버지니까 나한테는 할아버지가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에게도 네 자녀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지. 본인의 아버지와 본인의 딸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이삭에 대한 기억이 있고 이삭은 아브라함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뭐냐?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피로에서 급조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의 천지를 장교하시고 역사를 이끌고 내 조상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에게. 약속의 땅 가난을 분명히 주셨는데 이전에 애굽이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다이렉트로 가난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마시고 아무리 험한 골짜기라도 악월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전부입니다. 편하다고 좋다고 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뜨시기 때문에 하십시오. 다른 것을 기웃거리면 건강 잃고 시간 잃고 돈을 잃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보십시오. 애굽이 영원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숙련이 들고 할 때는 요셉이나 야곱이나 그리고 아브라함도 뭐냐? 이곳을 피하게끔 거기에 대해서 저기가 기근이 왔을 때 피하게끔 만들어주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기근이 왔어요. 7년, 지금 6년이 왔어요. 7년, 6년이 와가지고 지금 2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7년 동안 6년이 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는 먹고 살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것이 뭐냐?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너는 이곳으로 일단 피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난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왜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이곳에 일단 피신시키는 거예요. 이곳에 가는 피신, 하나님께서 피신을 시키는 곳에는 반드시 거기에 훈련과 교육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머지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처음에는 잘 되고 있다가 나중에는 노예종살이로 된다는 것, 노예로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보십시오. 애굽이 영원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4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랬어요. 결론은 약속의 땅입니다. 두 가지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잃은 다음에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요셉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얼마나 했을까요? 얼마나 어떠했을까요? 휴하며 불안이 없어졌을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어디서 자기가 어디서 죽을 것인지 애굽으로 가야 할 이유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이든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섭리를 깨달으면 무엇이든지 쉽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그 섭리를 모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는 것 같아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야곱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죽음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죽을 때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난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어디로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더불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인도하심으로 나타납니다. 10편 23편 5절과 6절을 한번 기억나시는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 험한 세월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심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동반교의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인도하심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구원하시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생을 선하신과 인자심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팽개치지 않습니다. 간섭하십니다. 어떤 때는 기저귀를 채우시고 어떤 때는 젖을 빨게 합니다. 이렇게 나를 어루만지십니다. 나의 신음 소리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선을 데리고 어디로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28절 한번 볼까요.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촉하도다. 자 요즘으로 말하자마자 이산가족이 상봉을 한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에서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 보면은요. 너무너무 우리가 그냥 눈뜨고 못 보죠. 나도 모르게 나와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거 보고 마음이 아프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우리 전에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가 행사가 있었죠. 그때 동안에 그 와주니까 몇 달 동안 하면서 그냥 KBS 앞에 그냥 완전히 텔레비가 그냥 24시간 켜서 불가동 됐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그 장로님도 혹시 우리 가족이 나오지 않을까 내가 아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이 실향민들은 전부 텔레비 24시간 켜고 본 거예요. 화장실도 안 가요. 밥도 여기 텔레비 앞에서 먹는 거예요. 왜 내가 잠시 눈을 돌리면 혹시 누가 나를 찾는데 내 형제가 나를 찾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찾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찾는데 우리 동생들이 나를 찾는데 내가 못 볼까 봐. 그냥 24시간 앞에서 꾸벅꾸벅 졸다가도 번쩍 일어나서 혹시 지나갔는가. 보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내서 방송국에 가봐라. 아니면 내가 가서 본인이 직접 가서 보기도 하시고 그랬던 분은 우리 장로님이 계셨어요. 드디어 야곱은 요셉을 만났습니다. 한바탕 울었어요. 한동안 울고 하나님께 생각했습니다. 주여 이렇게 미천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찌하여 선대하십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를 나를 주인공으로 주십니까. 저는 야곱에게 감사와 감격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아들이 말로만 듣고 얼마나 그 길을 달려올 동안에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 어디 아마 저기 야곱에 가 있을 거야. 요셉이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변했을까.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까. 얘가 지금까지 가정을 이루고 있을까. 결혼을 했을까. 결혼했다면 애들이 있을까. 딸이 있을까. 누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올라왔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야곱이 되어 가지고 요셉을 찾으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나 군대에서 훈련 받고 있을 때 면회 올 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오셨대요. 내 아들 놈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군대에 입대했는데 제가 어떻게 훈련을 받고 있을까 어떻게 했을까 하고 딱 처음에 봤을 때 살이 드룩드 쪄 있는 거 보고 굉장히 기뻤대요. 그 마음이라고 봅니다. 우리 주호 아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주호도 그렇고 우리 성교사님도 이사기에 군대 가고 할 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방이더라고요. 금방이에요. 저는 야곱에게 감사와 감격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힘없는 노인이 된 야곱 자식들을 쫓아다녀야만 하는 처지가 된 야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죽을 때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죽습니다. 내가 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어야 되는데 죽는다는 듯이 죽습니다. 이런 사람의 얼굴은 평안하지 않아요. 한이 맺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 한이 맺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찡그리고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죽는 사람은 이런 찬송가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413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편잔한 강받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받든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방교의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는 순간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기죽지 말고 사십시오. 세상의 시시한 사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어깨를 펴고 가십시오. 찬송을 부르며 가십시오.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동방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